의정부시 입장에선 하루빨리 소각장을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보신 것처럼 인근 지자체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소각장 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환경부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훈 기자입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는 지자체들을 향해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시군 이 소각장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예정지로부터 2km 이내에 복수의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끼리 협의해야 합니다. 포천시에 이어 양주시까지 소각장 이전에 반대의 입장을 낸 만큼 의정부시는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판단에 맡겨볼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 우리 시가 뭐를 함으로써 치명적으로 영향이 있고 반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해줄 거예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 간에 발생하는 환경 관련 갈등을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 조종 심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9개월. 심사 결과는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중조위는 지난 2005년 속초시와 양양군이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문제로 갈등을 빚자 소각장을 설치하되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충청북도의 한시군에서 폐기물 소각장 입지 분쟁이 일었을 때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중조위 조종관을 별도로 주민 설득에도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새 소각장이 마련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의정부시는 소각장 이전지에서 약 2km 떨어진 이곳 밀락동의 모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두 달여간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